그 다음 또 포함하지 않는 게 하나 더 있죠 뭐예요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과 관련이 없다 즉 사업과 관련이 있다 없다 사업 외 쪽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원래 세금에서 배운다면 세금에서 수익이고 비용을 인정할 때 어떻게 하죠 수익과 비용을 인정할 때는 사업에 관련성이 있어야지 손비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영업의 비용은 사업과 관련이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 기업의 기준에서는 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들 이걸 영업 외 비용이라 그래요 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뭐가 있을까 기부금 여러분들 기부금은 회사와 관련 없는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물건들을 주는 걸 기부금이라고 하거든 근데 왜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을 인정해 줄까요 바로 공익성 때문에 그래요 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뭐 있을까요 기부금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은 회사가 돈을 차입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반대급부로 나가요 그죠 이게 반대급부로 나가요 그런데 이거 사업과 관련 있는 거 어떻게 할 건데 돈 5천만 원 빌려왔는데 그 사업과 관련 있는 거 여러분들 증명할 수 있나요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영업외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업외 비용 뭐 있을까요 잡손실 뭐 이런 말 길 가다가 회사 돈 한 10만 원을 잃어버렸다 뭐 잃어버린 돈하고 장부에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뭐라 그래 잡손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뭐 있을까 무슨 무슨 처분 손실자로 끝나거나 무슨 무슨 평가 손실자로 끝나거나 무슨 무슨 차 손으로 끝나거나 이렇게 해서 손실자가 붙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뭘로 본다고요 이런 것들 다 뭘로 본다고요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뭐 하려고 바로 보고할 건데 어떤 식으로 보고할 건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배운 거예요 그럼 이걸 갖고 우리가 뭐 하자 바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작성해서 이 기업의 영업성적 보고하는 방법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배울 회계상의 거래 회계 순환 과정을 설명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른 작성하고 오늘 여기서 회계 순환 과정 일부를 조금이라도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그 워크북 있죠 자 거기에 3쪽을 한번 볼까요 3쪽 3쪽을 한번 보세요 3쪽 4쪽인데 4쪽을 1쪽 2쪽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한번 해보시고 4쪽에 있는 기본 문제 4번을 풀어드리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 1번과 2번이 같이 설명되니까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우리가 약속된 시간은 우리가 그 과정이 나가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4번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풀어드리고 갈게요 아셨죠 4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현대산업의 2000X년도의 재무상태 자료이다 재무상태 자료이다 그랬으니까 무슨 자료예요 자산 부채 자본의 자료이다 이 말이죠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 재무상태와 기말 재무상태표를 완성하시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재무상태표와 기말 재무상태표를 저랑 같이 한번 작성해서 자본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또 재무상태표에다 이익표시는 어떻게 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같이 한번 이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작성 한번 해볼 건데 제가 먼저 작성하는 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1번과 2번 해보세요 아셨죠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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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거기 보시면 2000X년 1월 1일 재무상태라고 나오죠. 그죠? 자 요건 1월 1일 건데 잠깐 여기 보시면 그 화면을 보시면 재무상태표라고 해서 타이틀을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왼쪽에 현대산업이라고 적었죠? 왜 그럴까요? 요게 재무제표의 그 기장 방법이에요. 재무제표 작성 방법이에요. 바로 왼쪽에 어느 기업의 재무제표인지를 표시해라.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일정한 시점에 작성되는 재무보고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언제 작성된 건지 알아야 되죠? 언제 작성된 건지 그러니까 2016년 1월 1일 그러면 아 1월 1일이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 작성했구나. 그럼 이거는 기초 재무상태표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개별 과목으로 기입할 거 그랬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자산인지 부채인지를 구분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럼 먼저 현금부터 나와 있습니다. 현금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자산이죠. 그래서 여기다 현금하고 적는데 여기다 현금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현금 얼마죠? 50만원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현금 다음에 당좌예금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당좌예금 현금 밑에다 적는데 당좌예금하고 적어주면 되죠. 자산이니까 은행에도 맡긴 돈이니까 자산 맞죠? 얼마예요? 150만원 150만원 그 다음에 나온 게 단기 대여금 하고 나왔어요.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은 얼마다? 70만원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 그죠? 그 다음에 뭐 나와 있어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자 외상 매출금은 상품 재고 자산 등을 팔고 못 받은 돈을 외상 매출금이라고 했어요. 얼마예요? 그게 140만원 이렇게 적어주고 또 외상 매출금 다음에 또 뭐 있느냐 하면 받을 어음이 있죠. 받을 어음도 자산이죠. 자 상품 등을 팔고 어음을 받았을 때 우리가 무슨 어음? 받을 어음이라 한다. 그랬어요. 자산이죠. 우리 다 배웠던 항목들입니다. 얼마죠? 받을 어음은 120만원 자 여기까지는 판매 과정 없이 현금으로 교환되는 무슨 자산? 당자 자산이죠. 하지만 그 다음에 보니까 뭐 나왔어요? 상품 나왔죠? 상품은 판매 과정을 통해야만 현금으로 교환되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상품은 재고 자산이 되겠죠. 얼마예요? 200만원이에요. 200만원 200만원 상품은 200만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 나왔어요? 토지 토지 토지는 판매 과정이 없이 회사가 영업에 쓰기 위해서 사와서 보관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유형 자산 판매 과정을 통하지 않고 현금화의 목적이 없고 1년 이상 장기간 보유할 목적이니까 비유동 자산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형태가 있는 유형 자산이고요. 자 토지는 얼마냐 그랬더니 500만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다음에 뭐 나왔어요? 건물 건물 자 건물 얼마죠? 건물 얼마죠? 건물이 150 아니 아우 거기 아닌데 토지가 250만원 아우 잘못했네요. 상품 200 토지가 250만원인데 자 죄송합니다. 여기 250만원 문제가 위에 거랑 아래 거랑 헷갈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건물이 170만원 자 이렇게 해서 자산을 기록을 해주시고요. 부채도 똑같이 기록을 합니다. 자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부채 쓰는 날에다 적어야 되겠죠? 여기다 외상 매입금 자 외상 매입금에서 얼마예요? 120만원 외상 매입금 다음에 뭐 나왔어요? 지급 어음 지급 어음 해서 얼마나 하면 지급 어음은 80만원이 되고요. 지급 어음 다음에 미지급금 미지급금하고 외상매입금하고 헷갈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대금을 나중에 주기로 했으면 외상매입금이지만 재고자산이 아닌데 우리가 사고 대가를 지급을 하지 않았을 때는 미지급금이라 한다. 그죠? 얼마예요? 250만원 마지막으로 단기 차익금이 있습니다. 단기 차익금 단기 차익금 얼마예요? 200만원 이렇게 하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는 자산이고 여기는 뭐예요? 부채잖아요. 그죠? 합계를 한번 내봐야 됩니다. 합계 얼마 나올까? 200 270 140 144면 410만원 530 730 420을 더하면 1150만원 나오거든요. 이 위에다 1150만원 더 해놓고 여기는 얼마나? 200에 400 650 나오죠? 고로 차변에는 자산합계 대변에는 부채 아 우리 왼쪽을 차변이라 불러요. 뭐 다 아시겠지만 왼쪽을 부를 때 우리가 회계상의 약속이죠. 회계를 하는 사람들 간의 약속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놓고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뭘 한다? 대변이라고 불러요. 대변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서 차변과 대변 그건 차변의 자산이 얼마냐 그랬더니 우리는 1월 1일에 현재 1150만원을 출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부채는 얼마 가져온 거예요? 650만원을 가져왔으니 1150에서 650을 빼면 500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이 500만원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자본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자본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본금 그래서 500만원을 기록함으로써 차변합계랑 대변합계랑 어떻게 두 개가 서로 딱 일치가 되죠. 그러면 차변과 대변합계만 일치하면 마시는 거예요. 회계는 별거 없어요. 차변과 대변합계만 딱 일치시킨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차변과 대변합계만 일치시키자. 아셨죠? 그러면 더 이상 할 거 없으면 이제 뭐 하느냐? 장부의 끝매짐을 해주셔야 되는데 장부의 끝매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것을 우리 뭐라 한다? 마감이라 그래요. 마감. 이 마감을 잘 하셔야 돼요. 요즘은 손대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컴퓨터가 해주니까 이거 모르는데 그래도 회계를 하시는 분들 간에 용언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선을 긋는데 이거랑 수평적으로 이렇게 긋습니다. 이렇게 어디만 그어요? 금액란만 긋는데 금액이 아닌데도 왜 그었나요? 여기 마감 조치를 해줘야 되거든. 이렇게 삐딱하게 사선 하나 그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한 칼을 띄고 두 줄 긋는데 시작할 때 두 줄이었죠? 그래서 끝날 때 두 줄을 그어주는 거예요. 여기도 두 줄을 그어서 마감했다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합계는 얼마로 일치했어요? 1150만 원 여기도 1150만 원 이렇게 일치했죠? 자 이렇게 한 줄 긋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합계선 합계를 내기 위해서 그었다 그래서 합계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줄 긋는 거는 끝맺음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감선이라고 부릅니다. 마감선 그럼 이거는 1월 1일 날 현재를 작성한 거니까 이거를 우리 뭐라 그러죠? 기초 재무상태표라고 얘기를 해요. 기초 재무상태표 밑에 보면 12월 31일 날의 재무상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밑에 나와 있는 12월 31일 날의 재무상태표는 뭐 하는 거냐 기말재무상태표를 만드는 거죠. 얘하고 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죠. 이쪽에 똑같은 걸 더 작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모든 재무상태표를 만들 때 그림은요. 전부 다 선을 빨간색으로 그려야 돼요. 우리는 설명이고 해설이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지만 원래 표를 그릴 때는 다 적색으로 다 그려지는 거고 글씨는 여러분이 회사에서 쓰실 때 파란색, 초록색, 녹색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다 검정색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오로지 두 가지 색깔만 쓰는 거예요. 검정색과 빨간색. 틀렸을 때 수정할 때도 빨간색. 아셨죠? 가급적인 필기는 많이 안 하시고 이렇게 작성하시는 것만 정확히 잘 아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쪽은 무슨 변? 차변인데 차변 쪽에는 항상 아셔야 될 게 자산만 기록하도록 약속이 돼 있어요. 차변 쪽에는 자산만 기록하자 대변 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자 그렇기 때문에 부채와 자본을 더한 합계는 자산의 합계랑 일치한다. 이게 재무상태표에서 나오는 등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식을 뭐라 그래? 재무상태표 등식이라 그러죠. 그것을 재무상태표 등식이라 그래요. 자, 여기에도 금액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하나 쭉 한번 같이 얼른 작성 한번 해보도록 하죠. 원래대로 우리가 기록을 한다면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 되고 이게 너무 복잡하면 끼리끼리 모아서 적어도 돼요. 제가 아까 설명은 안 했지만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과 예금은 현금과 예금은 성격이 같은 돈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적을 때는 여기다 이렇게 적어요. 현금 및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서 현금과 예금을 더하세요. 현금이 170만원 예금이 40만원이면 240만원 나오죠. 현금 170만원 예금이 70만원이니까 두 개 더해서 240만원 이렇게 적어도 돼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나왔으니 단기 매매 증권 이건 육아 증권이에요. 육아 증권에 투자하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 그래요. 우리 나중에 과목별 설명해서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이에요. 100만원 적어주시고 또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은 우리가 재고 자산을 판매하고서 생긴 채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출 거래상에서 생겼다. 두 개를 따로따로 안 적고 두 개를 같이 더해서 매출 채권이라고 적어도 돼요. 매출 채권 얼마냐? 그랬더니 160만원에다가 150만원 돈이니까 310만원이죠. 310만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매출 채권 다음에 상품이죠. 상품은 원래 재고 자산이니까 재고 자산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그냥 상품이라 적죠. 얼마예요? 그거는 270만원 그 다음에 토지 나왔죠? 여기다 토지 토지 얼마죠? 토지가 250만원 또 뭐 있나요? 토지 다음에 건물 건물 해서 얼마죠? 170만원 이렇게 들어가죠. 건물 다음에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업은 부채잖아요. 그죠? 외상매입금과 지급업은 부채니까 두 개를 더해서 매입채무라고 합니다. 매입채무 매입채무 아셨죠? 자 매입채무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업을 두 개를 같이 더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우리가 재고자산을 매입했을 때 갚아야 될 의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는 성격이 같다 그래서 같이 더해서 매입채무라고 적어도 됩니다. 170만원에 150만원 더하니까 320만원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 회계처리하는 거 배우는데 회계처리할 때는 이게 따로따로 따로 적지만 이렇게 보고서에다 보고할 때는 같이 이렇게 합쳐서 같이 보고하셔도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미지급금 재고자산이 아닌 자산 등을 매입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못했다 그랬으면 미지급금이라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얼마냐면 150만원 또 마지막으로 예수금 남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걸 예수금이라고 하거든요. 예수금 얼마죠? 40만원 자 이렇게 했어요. 다 했네요. 이거는 12월 30일에 현재 그러면 자산합계가 얼마인지 봐야 되겠죠? 자산합계 얼마냐 그랬더니 340에 650 650에 520 더하고 170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1170에 170이니까 1340만원 1340만원이 나와요. 자산합계가 그 다음에 부채합계는 얼마냐 그랬더니 620에 190을 더하는 거니까 810만원 나오네요. 그죠? 여기는 810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남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자본금이란다 그랬죠? 그러니까 1340만원에서 810만원을 빼면 얼마 남죠? 530만원 남네요. 그죠? 고로 자본금은 530만원이야. 근데 요게 12월 30일 현재의 자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보세요. 1월 1일 날 보니까 자본이 얼만데? 500만원이야? 500만원. 근데 기말에 가서 보니까 자본이 530만원. 이 말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자본유지 개념 기초자본이 유지가 되고 있느냐 530만원 속에 기초자본이 들어있잖아요. 자본이 유지됐어? 안됐어? 됐죠? 그랜데도 불구하고 자본이 남는다. 얼마가? 30만원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여기다 적어요. 단기 순 이 가고 여기다 안 적고 여기다 적어요. 왜? 여기다 가로치고 적으면 빼라는 소리가 돼. 그러니까 여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으면 합계선 그어주고 이렇게 마감선 그어주고 합계가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아까 1340만원 여기도 1340만원 이렇게 입력을 시켜주시게 되면 끝나는 거죠. 이게 재무상태표의 작성 원리예요. 손익계산서 작성 원리는 여러분들 우리 뭐랑 같이 나가야 돼요? 거래랑 같이 나갑시다. 거래랑 거래 나가면서 손익계산서 작성 원칙도 같이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재 25쪽에 나오는 회계순환과정 거래를 설명하면서 거래 설명과 함께 여러분들 우리 아까 하고자 하는 손익계산서 작성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우선 오늘 배운 이 시간에는 여기 재무상태표하고 이 재무상태표 이 두 개의 원칙만 잘 알아주시고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3쪽과 4쪽에 나오는 기본 문제 1번, 2번, 3번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한번 작성 한번 해보셔야 돼요. 문제 2번은 1월 1일 현재라 그랬고 문제 3번은 12월 30일 현재라 그랬으니까 2번은 기초재무상태표고 3번은 기말재무상태표가 되겠죠. 자 그거 한번 작성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워크북 답이 있습니다. 그거 출력 받으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은 회계순환과정, 회계상의 거래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